아, 송비성, 이 회장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등산을 하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설마 여기까지 킬러들이 따라오지 않겠지? 걱정하지 마십시오,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송비성은 믿겠네 우리는 삼형제 킬러 빨로파다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지 위급 상황이 발생한 척 녀석에게 구조 요청을 하러 다가가 이 맹독을 뿌려 한 방에 끝낸다 좋아, 가자, 업혀 조심히 저기요, 지금 제 친구가 부상을 당했는데 무겁다 신경 쓰지 마세요 뭐라고요? 실패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어, 송비성, 저쪽에 왜 사람들이 업무하다 죽었어? 기분 탓입니다 그래, 내가 업무하고 싶어 나는 킬러다 오늘 나의 임무는 바로 칡차를 파는 척하며 저 녀석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, 간다 저기요 저 칡차 좀 한 잔 하시겠습니까? 아, 목마른데 잘 됐어요 걸려들었다 자, 칡차 준비해 드릴게요 산에서 칡차 같은 거 팔아서 참 다행이야 알겠습니다 자, 아이고 잠깐만, 어, 야,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? 속이 뻥 뚫리는 칡차입니다 진짜 속이 여기저기 다 뻥 뚫릴 것 같은데 제가 설탕 넣어드릴께요 잠깐만, 그 문제가 아니에요 설탕 넣는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, 지금 설탕을 넣고 자, 아이고, 자, 아이고,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? 입에서 살살 녹을 겁니다 그래요? 자, 잠깐만요 네 숟가락 나머지 부분 어디 갔어요? 하여튼 제가 살살 녹는다고 그랬죠? 살살 아니고 살이 녹을 것 같은데, 이거? 이거 어떻게 먹어? 이거 다 드시면 제가 서비스로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아, 서비스로 밥을 줍니까? 예 아, 좋은데? 자, 아이고 자, 여기 식사 드세요 예, 어? 자, 이거 제사상이잖아요 식사가 아니라 즉사 아닙니까? 자, 절 받으시고 뭐라고요? 극락 왕생하세요 무슨 극락 왕생을 해? 야, 치워, 치워, 이거 하나 실패다 아니, 재수없게 뭐 하는 거야, 지금? 어? 아니, 성민석, 저 여기서 제사상을 육개장은 저쪽으로 이거 앞에, 이거 앞에, 이거 앞에, 앞에 이거 틀러다 영화 속에 한 장면처럼 신발을 달라고 유혹한 뒤 처리하겠다 간다 아이고, 힘들어라 산이 높디 높으다 아이고, 저기 아가씨 산에 그르고 올라오셨어요? 제 등산복 예쁘죠? 메이커다 아이, 정신 나갔다 아이고, 힘들어라 아이, 그나저나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그런가 발이 왜 이렇게 아프지? 그런 걸 신고 산에 올라오니까 발이 아프죠, 이 사람아 이걸 누가 신고 와 그래서 그런가? 지민이 신발 좀 바꿔 신어주면 안 돼? 휴, 휴, 휴 아니, 근데 이거 내 신발 맞지도 않을 건데 괜찮아, 휴 알았어요, 한 번 신어봐 아, 아, 잠깐만 아, 아, 괜찮아 너무 편해 아니, 이거 신고 달래야 아니, 아니, 괜찮아 일단 신어로 봐 자, 신어로 봐 괜찮지 않아? 아이! 아, 슬퍼 야, 내 신발! 왜 이렇게 해? 아, 더러워서 같이 방송 못 하겠네 뭐라고? 실패다 아, 더러워 진짜 뭐가 그렇게 더러워? 아니, 선배님, 나 발 이렇게 더러워? 뭐,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, 그래? 추워, 추워 뚱뚱한 게 은근 미꾸라지 같다 이번엔 전망대 망원경을 보여주는 척하며 확실히 처리할 것이다 저기요 네 제가 전망대 망원경 좀 보여드릴까요? 아, 잘됐다 걸려들었다 자, 여기 있습니다 그래, 이거는 봐야 잘 보이지 어? 이거 안 보여요 그렇죠? 네? 제가 더 잘 보이는 걸로 준비해 드릴게요 그렇죠? 라는 건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안 보일 줄 자, 바른방대 망원경 갑니다 어이, 깜짝이야! 어이, 깜짝이야! 어이, 깜짝이야! 야, 큰일 안 보인다! 이거랑 이거랑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? 이건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자, 한번 보세요 다른 세상 저 세상이 보이겠지, 이걸 보면은 이건, 이건 여기 보일 수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동전 넣어드릴게요 아, 그래요? 자, 동전 어이구! 다시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, 동전을 장전하셨네 경치에 뻑 갈 겁니다 뻑 가는 게 아니고 빵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, 이거? 일단 눈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, 안 됐다고! 안 돼! 치워! 실패다 이상한 거 들고 왔고 말이야 어? 아, 성민석이 있긴 거 아니야? 저걸 미트를 보래 어? 저걸 뭘 미트를 봐? 미트볼 여기 있습니다 그래, 이걸 봐야지 아, 그래 두 번의 실패는 없다 이번엔 같이 음식을 먹어 달라고 유혹한 뒤 처리하겠다 간다 아, 이렇게 도시락을 많이 쌓아왔는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네 도시락? 그럼 저요! 아, 깜짝이야! 아, 멧돼지인 줄 알았네 뭐라고요? 멧돼이먼인 줄 알았네 아, 야, 그런 얘기도 참... 그렇죠 여기다 깔면 되죠? 아, 맛있겠다 물 뿌리지 마요 아니에요 아, 깜짝이야 장난치지 마요 뭐라는 거야? 짜증나 뭔 소리야 아, 이거 봐 또 장난... 어이구! 저 이게... 아가씨 왜 산에서 막걸리 드시고 그래요? 저 이게... 제가 원래 술을 입에 닿으셨는데... 뭐요? 아가씨! 산에서 술 먹으면 안 돼요! 아야씨... 퐁 bod 이러고... 아가씨...